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보천치도 아니고 녹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장면이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고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대패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도둑놈들 5권 이 책 다음에 나오는 1권 2권 3권 4권 1권 2권 3권 4권 다음에 나오는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의 일장이 먼 거 아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다루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는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보다 훨씬 더 손을 적게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서울의 25개 선거구는 가장 많이 손을 댄 것이 25%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이재명 함께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송영길 씨가 패배했을 때 이때는 15%시고 옮겼거든요 표를. 오세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그냥 전산적으로 송영길한테 넘겼거든요. 그렇게 넘겨도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5권이 그거를 다룰 겁니다. 다음에 5권. 4권이 4.15 총선을 다루고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루는 거죠. 이번 사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당대표까지 파급이 안 되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재명 씨 주변에 있는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지켜야 될 충분한 그런 동인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사람 하나는 잘 쓴 거죠 주변의 첫권을 문지기들을 잘 쓴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 당대표는 제가 볼 때는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지 송영길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다 다물겠느냐 그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여성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가 볼 때는 이미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할 거니까 더 이상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다 불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당대표가 이렇게 6월 1일 202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대패했지만 이 대패에도 15%의 표를 여러분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jtbc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상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어요. 2021년 4월 25일 강래구 회장은 이정근 구속수감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윤관석 의원이 형이 꼭 돈을 달라며 돈 천만 원을 주라고 말했다. 또 강래구 회장은 이틀 뒤에 저녁 먹을 때쯤 올 거다 그러면 10개 주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국회 앞에 한 중식당에서 윤관석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이후에 강래구 회장에게 윤관석 의원을 만나서 그거를 줬다라면서 돈을 준 사실을 알렸으며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도 돈을 전달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칠칠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양반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딱하게 거지 없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오래전에 제주에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김대중턴 대통령의 최척근으로서 여러분들 야당 생활을 할 때 고생할 때부터 이런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을 만났는데 뭐 내려가다가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옛날에 정치하던 이야기를 좀 들었죠. 그분들은 기억력이 비상하더구먼 왜 일체 메모 같은 걸 안 남기니까 약속장소나 이런 걸 메모장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라는 데 끌려가 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메모를 대부분 녹음으로 많이 하니까 왜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윤관석 의원은 같은 달 28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화로 인천지역의원 두라고 애의는 안 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나를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공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개를 뺏겠다. 라며 추가로 돈 봉투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했던 호남 지역구의 5명 안팎 국회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며 돈을 건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뭐 이게 기획수사는 아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녹취록에 나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간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다 녹음이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송영길 전 당대표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이에 협상을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면 모를까.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그 압수수색을 못 진집해서 여러분들 옛날 휴대폰을 여러분들 압수를 한 거죠. 포렌식으로 수년치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이정근 전 부총장과 강래구 회장의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이 문제가 이제 언론에 불거지자 핸드폰을 갈았는데 그 여러분들 옛날 핸드폰을 어머니 집에 맡겨놨던 모양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압수수대가 확보를 했으니까. 녹음 파일이 3만 개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 있겠습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아마 지금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자불을 안 썩일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3만 개 중에서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대화 내용을 다 여러분들 녹음을 남겼으니까. 이게 뭐 보통 사건이 아니죠. 큰일 났습니다. 검찰은 이게 여러분들 3일자 기사입니다. 검찰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 확보 수백 개가 아니고 3만 개를 확보한 겁니다. 야당 전방위 수사 확산해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해 수년치 파일을 저장하다. 아마 갤럭시를 쓰는 모양이네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3일자 기사니까 3만 개를 다 분석해야 되니까 이 뭐 수사관들도 죽을 노려신 거죠. 사건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와서 겨우 이제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수년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한 탓에 복원된 파일만 수백 건이 넘어서 아마 내가 보면 수만 건 될 것 같은데 수백 건이 아니고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은 지난해에 10월인가 11일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모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씨가 핸드폰을 교체하기 직전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실시했다. 본인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벨벨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등장할 거라고요. 심지어 비서실장을 했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3월 3일자 기사입니다. 3월 3일자 기사니까 수사관이 죽을 노려신 모양입니다. 아마 너무나 방대한 여러분 정금물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게 터졌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정치 공세를 강화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선에서 꼬리짜리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야밀차게 여러분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적당히 그냥 구릉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칼은 다음에 거꾸로 돌아오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